우리 동네엔 햄버거를 안 판다 하.. 리드 트티 버거는 새우지 왜 우리 동네엔 햄버거 가게가 없을까? 오빠 어디 갔어? 역시 버거는 새우야 하.. 리드 트티 햄버거 먹으려면 차 타고 한참 나가야 하는데 쯧.. 어디 간 거야? 역시나 버거는 새우야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아빠 나 갔다 올게 역시 버거는 새우야 그지? 난 버거킹 새우는 맨날 새해 어떻게 깡이세우고 깡이세우고 안 깡이세우고 안깡이세우고 오이구 당황의 노리 깻잎이 이거 새우 말고 절대 안 먹는다 아.. 된 거 같은데 아.. 허허허허허허허 아.. 내..어허허허허허 어.. 아.. 자아.. 미끄미끄러워 다 넣어버려 다 넣어버려 화이트 다 마시멜로 다 익히는 스판지 다 넣고 아아 다 욕먹는 중 이쁘면 집사2장 어? 미소시계야 우리 애는? 와이프가 말 안 하고 치웠구나 애는 아 이거 뭐가 이렇게 좋은데? 미소시계 재무가가 나왔어 나 크게 걸릴 때 아는다 크게 야 이거 주자 이거이랑 더 맛있는 거 좋아하는데 야 너무해 먹어봐야 엄마 아빠도 먹어봐야 그렇지 그렇지 우와 씩씩하다 왜 다 뱉다 뱉어 너 씹지도 않고 뱉냐? 뭐 하나라도 맘에 안 드는 게 있어 안 먹어볼까 어때? 존맛팅 남아 뻔했네 이거 치즈스틱 같은 거 이거 봐 이거 치즈스틱 그거야 이건 치즈스틱까지 있고 아니야 이게 그거야 치즈스틱 자라놓은 거야 그래 잘린 거야 그래 이거 뭐야 이게 치즈스틱 딴 쪽에 올리래 그래 아빠가 너 먹을 수 있는 거 중이잖아 그렇지 먹어봐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어때 맛있지 그래 맛있다니까 그럼 그래 엄마 아빠 거짓말하지 않아 이게 맛이 없을 일 없지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아빠 아직 기다리고 있네 이거 진짜 맛있어 하나 둘 하나 둘 한 번 더 한 번 주자 야 요즘 얼마나 잘 먹는데 우와 전분에 다 먹었어요 사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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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손자가 끓아다니깐 미애 나도 먹기 힘들고 애 먹이고 있는데 수제먹을지도 못 데려가겠다 박 MALE 눈물났다!!! 눈물 안나~~ 눈물이 있는지 몰랐다고 눈물 흘린 만큼 밥을 먹어야 눈물이 나는거도 잘한다 눈물만 흘리면 다음에 눈물이 안나 밥을 먹어야 눈물이 나거든 밥을 안먹었는데 울거야 THEN 눈물이 안나잖아 이거 안 크다 Organization 먹을 수 있다, 요즘. 할 수 있다! 야! 주세요. 오빠 먹어. 이거 짜증나? 응, 이거 망하면 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